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스케줄 캘린더의 에디터블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스케줄을 마우스로 드래깅하여 그 스케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마우스 드래깅을 통해 스케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변경하려면 에디터블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스케줄 캘린더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스케줄을 드래깅할 수 없습니다. 즉, 마우스로 드래깅하여 스케줄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에디터블 속성 값을 True로 변경하십시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스케줄을 마우스로 드래깅하여 달력 위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즉, 스케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스케줄 자체를 이동하거나 스케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. 혹은 스케줄의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.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